도요타 GR 스프라 2020년식 포로자 호라이즌5를 시작하면 지급해주는 차량이길래 별 볼일 없나 했지만 외관이면 외관, 성능이면 성능, 재미면 재미, 모두 챙겨준 알뜰살뜰 차량입니다. 사실 스프라 구형 모델의 튜닝형 버전을 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슈많은 슈퍼카, 스포츠카 압살하는 영상을 봤던지라 이 녀석도 받자마자 바로 튜닝해서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요. 막상 게임으로 접해보고 나니 차량이 작고 소중한 나머지 튜닝보다는 순정으로 이쁘게 몰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재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공차 중량 1525kg에 3.0L 직렬 6기통 엔진으로 2,998cc와 387PS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의 진짜 명칭은 BMW B58B30인데 BMW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보셨습니다. BMW와 공동 개발한 자동차로 실내는 BMW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포테이터먼트 장치도 BMW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심지어 BMW의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스프라를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불호가 강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로백은 4.3초로서 생각보다 아쉬운 수준이며 최고속도 또한 250km per hour로 뭔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도심연비 9.1, 고속도로연비 12.0, 복합연비 10.2km per hour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차량들 중에 제일 연비가 훌륭한 차량이므로 어찌저찌하면 데일리용으로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 내의 성능은 어떨까요? 일본 차라는 네임 때문에 이 녀석 초장부터 난리 푸르스를 추지 않을까 걱정하셨겠지만 생각 외로 순정상태의 수프라는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볼기에 좋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휠스피과 코너 탈출시 보여지는 미끄러짐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나름 묵직하게 코너링을 정복하고 준수한 가속력과 제동력 여기에 꽤나 훌륭한 편인 게임 내에서의 사운드는 무리로 하여금 게임을 하는 맛을 더욱 상승시켜줍니다. 물론 한번 밸런스를 잃는다면 대차기기가 풀튜닝 머스탱급으로 어렵긴 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레이싱, 주행 성능과 만족스러운 코너링으로 나쁘지 않은 재미를 즐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튜닝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휠스피과 오버스티어의 대안장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막강한 터보 사운드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깔끔한 가속력을 즐기실 수는 있겠지만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드리프트를 하고자 하는 본능을 보여주며 제동을 할 때에는 숨겨져 있던 댄스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건지 좌우로 유동치는 걸 잡느라 손가락 달려내는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상적인 튜닝러 분들의 셋업을 그대로 쓰신다면 영화 속에서나 보여질 법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환상의 수프라를 보시겠지만 저같은 뉴비가 튜닝을 한다면 이럴 거면 건들지나 말걸 이라는 속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은 현재 도요타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권장 소비자 가격 7,640만원으로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웬만한 스포츠카, 슈퍼카가 1억은 물론 2억부터 시작하는 요즘 시대에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절절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비록 최신 일본차 특유의 외기인 얼굴스러운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차량이 수프라다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BMW Z4 같지도 않은 애매함 때문에 은근하게 손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훌륭한 성능의 차량을 나름 조금만 이 꽉 깨물고 도전한다면 우리 손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주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